한국경제TV 기획특집 등락하는 2차전지 핵심은 벨루에이션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2차전지 주가 쏘아올린 주식시장의 열기가 날씨만큼 뜨거운 여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남은 하반기에도 2차전지가 증시를 견인할 것이라는 관측과 상반기보다는 한풀 꺾인 양상이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2차전지에 대해 좀 더 냉철하면서도 깊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두 분입니다. 우리 박윤진, 이상록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특집으로 두 분과 함께 인사를 드려봅니다. 또 두 분의 조합 믿음직합니다. 지금 한국경제TV에서 가장 대세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몸풀기 질문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반기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몸풀기 질문 먼저 드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진 대표님, 남은 하반기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우리 박윤진 대표는 남은 하반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상반기 투자 어떠셨습니까? 저는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상반기에 성과가 어느 정도 났던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런데요. 우리 그러면 성과가 어느 정도 났을까요? 코스피, 코스닥 한번 우리 차트룸 열어보면서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차트룸 열어봐 주세요. 보니까 작년에 우리 굉장히 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차트가 연간 봉입니다. 그런데 큰 은봉이 하나 보이시죠? 이게 작년에 이렇게 많이 지수가 내렸던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2,249 정도에 시작한 코스피 지수인데요. 2,600을 돌파한 상황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이거를 보니까 16.38% 정도 상승률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수가 16%가 나왔다면 그리고 최고 레벨로 보면 20% 상승이거든요. 코스피가.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올라온 겁니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두가 그럽니다. 더 올라라. 더 올라라. 이거보다 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좀 욕심을 내서 더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사실 열심히 일하는 당신 조금 쉬어도 된다. 이런 분위기도 갈 수 있는 겁니다. 많이 올리긴 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걸 좀 보여주세요. 짜증을 좀 보면. 그래서 주도주는 코스피를 이렇게 상승시켰던 주도주는 반도체였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지금 코스피의 어떤 PR 레벨을 보면 퍼 레벨이 한 15.95 정도? 그리고 PBR이 0.95니까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올라오긴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작년에 이 어마어마했던 이 은봉을 큰 은봉을 조금 감싸 다 감싸지는 못하지만 일부 아래에서 감싸는 이런 양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올라왔으니까 좀 쉬어도 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떠나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자면요. 역시 작년에 이렇게 큰 은봉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래도 약간 많이 메이크업하는 이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아까 최고 레벨이 한 20% 상승했는데 지금 보면 코스닥은요. 956까지 갔는데 40%예요. 지수가.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올라온 거예요. 우리 욕심나죠. 솔직히. 이쯤 올라왔으면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욕심을 낼 수 있지만 좀 쉬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주도주는 당연히 2차 전지였던 거고요. 퍼 수준이 한 51. 아까 코스피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요. PBR 밸류에이션도 한 2.14니까 높은 편에 해당은 되지만 그래도 코스닥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은 있기 때문에 워낙에 이 정도 밸류에이션 정도 적정 주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진짜 많이 올라왔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쉬어도 된다. 그렇다면 남은 하반기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쉬어도 큰 걱정하지 말아라. 심리적인 부분적으로 좀 안정을 해도 된다. 이런 해석을 좀 해봐도 될까요? 네, 조금 쉴 수도 있지만 나중에 또 보시면 여러분들 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오프닝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아, 잠시 후 예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상호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얼굴도 살도 많이 빠지시고요. 굉장히 보기가 좋아지셨는데 남은 하반기 어떤 전략 우리 시장 관측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시장의 전반적인 키워드 자체는 바로 미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들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들도 2023년도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상승한 업종을 골라봐라 라고 하면 대부분이 비슷한 얘기들을 하실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얘기가 나오실 거고요. 자동차, AI, 로봇, 2차전지 그리고 제조업 일부 종목군들 우리가 다들 아는 종목군들이 공통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순환배가 돌면서 올라오는 그런 시장에 대한 모습이었고 코스피는 바로 이 기저효과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크게 작용하면서 이제부터는 좋아질 거야, 괜찮아, 이제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했다면 코스닥은 성장성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 대한 연속적인 상승을 이끄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런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서 전반기에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재는 의문부호를 가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과연 계속적인 성장성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현재는 확인하는 과정이라 봅니다. 그럼 후반기에 다시 한 번 더 그런 확인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는 키워드는 또다시 한 번 더 미국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현재 기저효과라는 부분 자체에서 바닷고 있는 역에서 올라왔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실적이라는 부분이 동반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자체에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2차전지도 마찬가지에 대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들 안에서 과연 후반기에는 다시 한 번 더 미국이라는 키워드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데에 대한 여지를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봐야 되고 전반적인 부분 자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은 이제 후반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환율 그리고 수출주 그리고 글로벌 모멘텀과에 대한 동조화가 얼마만큼이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면서 보신다면 저는 여전히 시장은 긍정적이다. 다만 우리가 100점 만점이라고 봤을 때 지금은 이제 한 70점, 60점 정도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좀 더 극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환율이라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수출주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명심하시면서 보신다면 좀 더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 우리 증시 2차전지를 사실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2차전지 투자 열풍이 각종 어떤 기현상을 좀 일으키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이게 2차전지 투자를 안 하는 건 왠지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투자를 하면 또 무서운 시점이 바로 지금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기획특집으로 특별하게 2차전지의 모든 것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2차전지 현재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또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상도 대표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2차전지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본질을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본질 자체는 결국 우리가 왜 올라왔느냐, 2차전지가. 그러면 2차전지가 올라왔던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바로 미국 IRA에 대한 세제 혜택 가능성. 그것이 현실화가 되면서 2차전지가 재평가를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모멘텀이 2025년도, 2026년도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저는 여전히 밝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 공매도라든지 신용에 대한 물량을 언제쯤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적당한 타협선을 저는 찾는 과정이 8월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오히려 시장에 대한 급락이 나타난다거나 또는 큰 폭의 조정 또는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 움직임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좀 더 기회로 보고 2차전지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 베케이션 시즌이기 때문에 미국도 8월에는 정책적인 발표가 없습니다. 다만 9월 달로 넘어가면 다시 한 번 더 후반기에 대한 전략이 나올 것이고 내년은 미국이 또 대선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가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친환경 일자리에 대한 확대라는 거죠. 그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 이런 2차전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이슈가 될 것이다. 대신 긍정적인 이슈가 될 거니까 좀 더 여유 있게 보시면서 우리가 현금으로 좀 더 시장을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관심을 여전히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도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제가 좀 짧게 정리를 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공매도와 신용에 대한 어떤 일종의 불안감? 그것을 좀 지켜봐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켜보고 계시고 현금화를 하신 후에 9월 이후에 움직임을 파악해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불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현재 보유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신규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급락에는 여전히 기회가 열려있다라는 부분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급락에는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전략이다. 좋습니다. 우리 박윤희 대표는 2차전지 지금 현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네, 2023년 자료를 한번 볼까요? 지금은 화면 통해서 보면 2023년에 진짜 대단했습니다. 왼쪽에는 2차전지 올해 상승률과 퍼 밸류를 이렇게 보여드릴 것도 있거든요. 에코 프로가 10배 넘게 상승했죠. 근데 이제 퍼가 한 80일 정도 수준이고요. 금양이 565%, 또 포스코 DX가 456%, 에코 프로, 비엠이, 그미트로, 엠텍,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종목들의 퍼 밸류가 워낙 높았다는 건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2차전지 주요 종목의 공매도, 근데 잔액이 7월장입니다. 지금 8월이지만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7월이 또 초, 7월 3일이 초고 7월 26일이 또 후반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상승 많이 한 종목 중에 당연히 공매도가 많이 끼었을 거라고 다들 예측하시죠? 근데 의외의 하나 종목이 있다면 포스코 홀딩스는 왼쪽에 상승률에 동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매도 잔액이 1,683억이 원래 7월 초였는데 7월 말쯤에는 1조가 10배가 넘는 공매도 잔액이 늘어난 거예요. 이거는 공매도 굉장히 극심했다라고 보이는 거죠. 에코 프로, 에코 프로, 비엠, 금양, 포스코, DX는 그럴 수 있어라고 다들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왼쪽에서 보면 상승률이 워낙에 컸으니까. 근데 이제 억울하게 포스코 홀딩스는 거기 동참 못했으나 많이 공매도가 증가했다는 거는 우리가 본질로 주식을 접근해서 매매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속성도 좀 잘 다뤄야 되는 그런 투자자의 어떤 숙명이라고 보시고 이것은 꼭 밸류에이션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속성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바라보고 관리해 나가는 이런 영역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현황의 공통적인 이야기, 교집합적인 이야기는 역시 공매도 이야기가 빠질 수는 없네요. 그렇다면 우리 박윤희 대표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2차전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실까요? 이상로 대표는 일단 신용 부분 그리고 공매도 부분이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윤희 대표는 전망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저는 일단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텐베거 종목 도와들 하시죠. 텐베거 종목들을 보면 갈 때 그냥 이렇게 가는 법이 없어요. 가다가 또 꾸겼다가 가다가 꾸겼다가 하는데 그 꾸기는 기간이 어떤 종목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해서 한 1.5개월에 완성되는 기간이 있고요. 그런데 어떤 기간은 2.5개월이 완성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기간은 6개월이 완성되는 이런 기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기간이 될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제 뭐 조정이 온 건 당연히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게 짧게 1.5개월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2.5개월 또는 6개월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 한단 말이죠. 최근에 로봇 관련주도 사실 연체 올랐다 한 6개월 쉬었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쉬어갈 수 있다. 열심히 일하는 당시에는 좀 쉴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을 쉴 수 있다고도 최악이다. 최악이면 이렇게 쉴 수도 있다. 기간 조정이 말씀드린다.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좀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요? 당장 올라가지 않아도 여러분들 당장 반등 안 나와도 좀 감내할 수 있는 그거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원래 그래요. 격투 스포츠에서도 상대방의 펀치가 날아오는 걸 아는데 눈에 보이는데 맞으면 K-1 안 당하거든요. 알고 맞으면 K-1 안 당해요. 그래서 좀 알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에 여러분들 조금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지만 반등이 조금 늦어져도 걱정하지 마라. 이 섹터는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주식에 관련된 좋은 명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주식 명언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주식하고 가장 맞다고 생각해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분명히 좀 흔들림이 있어도 꽃은 분명히 핀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 드려봤는데요.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뜨겁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 두 가지 2차전지의 두 중심이죠. 형제와 가족, 에코프로 형제와 포스코 가족. 그렇죠? 과연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 진단을 하는 시간을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의 2차전지에 1등하면 에코프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에코프로가 1등일 수밖에 없고. 그 뒤를 이제 후발주자로 포스코가 바짝 따라가고 있는데. 요즘은 100만 프로가 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굉장히 포스코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도 이상도 대표님부터 출발해볼까요? 어떻게 비교하고 계시고. 이렇게까지 여쭤볼게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에코프로와 포스코 어느 쪽이 더 낫다. 명확하게. 그리고 나라면 지금 어느 쪽으로 좀 선택할 것 같다라는 질문을 드리면 어떤 대답을 드릴까요? 우선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위에도 나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전구체 양산 능력을 핵심 연결고리로 활용해서 풍기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키워드 안에서 중요한 것이. 미국 IRA, 북미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하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전구체 양산 능력입니다. 이 전구체를 어떻게 양산할 것인가라는 건데. 미국 IRA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는 미국의 세제 혜택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양산을 할 것이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수출 물량을 늘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 에코프로가 크게 급등을 하면서 나왔던 것이. 자회사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바로 이 전구체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회사 두 가지가 상장 이슈까지도 지금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에코프로였다면 포스코는 방향이 조금 다른데요. 그래요. 포스코도 준비된 그림을 잠시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는 말 그대로 지주사입니다. 다만 포스코 홀딩스가 유일한 강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리튬 여모 호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리튬 여모 호수는 우리가 하이니켈 배터리 뿐만이 아니라 LFP 배터리에서도 70% 이상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리튬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리튬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칠레, 중국, 호주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 나라가 지금 현재는 이런 자원에 대한 국유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앞으로는 이런 리튬에 대한 희소가치가 좀 더 부각될 거야라는 부분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현재 재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그런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앞서 봤던 원료에 대한 부분까지 광물과 원료에 대한 부분까지는 포스코 홀딩스가 담당을 한다면 뒤에 나오는 중간 소재는 그럼 누가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중간 소재와 최종 소재에 대한 부분은 포스코 퓨처엠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재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만드는 과정, 중간 소재는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 담당을 해서 포스코 퓨처엠이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LGNL 솔루션이나 SK1이나 또는 삼성 SDI에 공급하는 루트를 우리는 만들어낼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현재까지 에코프로가 100만 프로에 대한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상당한 상승세를 이끌어왔다면 거기에 비해서 포스코 그룹은 그만큼 올랐느냐. 지금 현재 과정까지만 보면 에코프로 BME,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좀 더 성장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에 대한 상황을 본다면 저는 포스코 그룹이 99점, 에코프로 그룹이 약 98점. 그래서 저는 한 문제 정도 차이로 인생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보고 다만 우리가 신규적인 접근을 한다고 가정해서 봤을 때 저는 원픽은 일단 포스코 그룹을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최종우 회장이 내년에 인기가 바뀌거든요. 지금 미리 어느 정도는 그런 내년에 발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현재는 워밍업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본연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포스코 그룹이 되지 않을까. 그중에서 포스코 홀딩스를 저는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로 대표, 과거에는 에코프로 승, 미래는 포스코의 승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1점 차이지만 또 내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느냐의 1점 차이는 엄청 큽니다. 우리 박윤희 대표, 포스코 대 에코프로, 에코프로 대 포스코. 어느 쪽에 손을 좀 들어주실까요? 저는 이거다, 저거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또 인올리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좀 개인차가 있겠다, 주관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쪽에 하나 이렇게 손을 들어주긴 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그룹사 안에서도 포스코 안에서도 아직 밸류에이션이 조금 오늘 주제가 밸류에이션이잖아요. 밸류에이션이 좀 아직 적정가를 못 받는 회사들이 있고요. 에코프로 안에서도 그룹 안에서도 아직 밸류에이션이 조금 오버되지 않은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좀 주목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7월 달에 공매도 거래액 상위 종목, 여러분들 화면 한번 잡아서 좀 보여주시면 포스코 홀딩스가 한 50조 정도의 이 지금 시가총액 중에 한 2.5조 원이 터졌다고 보면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의 공매도가 터진 거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31조 정도 됐는데 거기서 한 0.9조 정도 터졌으면 적지 않은 레벨의 공매도가 터졌는데 아까 우리 지금 이상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스코와 에코프로 이 그룹사의 어떤 공통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포스코 홀딩스와 에코프로는 또 이 각 회사의 지주사들이에요. 왜 이렇게 그러면 이런 이렇게 공매도가 많이 터졌느냐라고 하면 각 증권사에서 정말 매도 셀 리포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럼 왜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게끔 나오느냐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주사이기 때문이에요. 지주사이기 때문에 지주사의 특성상 이게 회계 처리가 매출 같은 것이 더블 카운팅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레벨이 너무 높다라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레이팅을 할 데 있어서 당연히 약간 점수를 하향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안에서도 지주사는 또 지주사 이렇게 밸류의 신이 높아지니까 얘네들은 지주사 아니야. 이렇게 또 본질로 본다는 거죠. 이게 계속 그동안 올라왔던 이런 탄력 구간에서 그렇지만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지주사 아니야. 그러면 이 밸류의 신상 너네들 너무 높아라고 이렇게 레이팅을 디레이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완전히 본업을 하는 지주사도 괜찮지만 본업을 하는 예를 들어 에코프로 그룹에서는 에코프로 비엠이라는 회사는 정말 진하게 양극재 진하게 양극재 오로지 그 한길로 가잖아요. 이런 회사들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에서도 포스코 퓨처원 같이 정말 진하게 양극재, 음극재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컬러가 더 점점 가면서 가면서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그룹사를 두 개를 어디 한국 딱 편증 두지 말고 이 안에서도 약간 조금씩 레벨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주사보다는 좀 뭐라고 할까요?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성에 있는 기업 쪽으로 보는 것이 난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에코프로와 포스코 둘 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2차 전지 시장의 낙수 효과 있잖아요. 쭉쭉 떨어져서 다른 2차 전지 종목들로 쫙 퍼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또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2차 전지,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아까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 갖고 있으면 배 아프고요. 그렇죠? 지금 들어가려고 하면 불안한 게 사실 2차 전지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투자를 할 때 과연 무엇을 꼭 주목을 해보고 봐야 되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종목도 말씀드리긴 할 텐데 2차 전지에 대한 주의점, 왜냐하면 2차 전지가 가다가 아까 조정도 좀 받을 각오를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게 2차 전지를 한 번 조정을 받으면 훅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덜컹하는 이런 느낌도 있어서 꼭 주의해야 될 점들, 주의점들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로 대표부터 한번 출발해볼까요? 우선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꿈이 현실이 되는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 2017,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에 테슬라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시기가 2017년도 3월 15일 날 스타필드 하남에 처음으로 테슬라 매장이 생겼거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3월 17일 날 테슬라 청담 매장이 오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테슬라를 보면서 얘기했던 것은 전기차다가 아니고 IT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장이 들어오면서 그다음부터 삼성 SDI하고 포스코 케미칼, 그 때 케미칼이었죠. 그리고 에코프로,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코스 마각도 있었고. 다만 그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장이 돼가고 있는 과정인데 대신에 우리 눈높이는 벌써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전기차 시장은 이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치만큼 못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국내 시장만을 보면 2차 전지는 이미 맥시멈이라고 저는 봐요.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국내 시장에 대한 확장성을 보면서 이 종목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서 가장 큰 베네핏이 들고 하는 결국에는 우리가 현재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도 큰 폭의 상세를 전반기에 기록했던 것은 미국에 대한 생산량이 40% 이상이 넘어갔기 때문에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2차 전지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아직도 수출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양극재에 대한 수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적주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장이 큰 거지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도 함께 따라 나오는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이 뭐랄까요? 최근에는 이제 신용이라든지 공유도에 대한 부분에서 일부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가격적인 부분이 하락을 한다면 그만큼 더욱더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2차 전지 종목을 고르는 요령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등급 평가를 많이들 하는데 이제 S티어는 말 그대로 이제 반드시 봐야 되는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되고 S티어에 포함된 기업들을 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밑에 A티어, B티어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제 S티어는 2차 전지를 우리가 매매를 하면 반드시 봐야 되는 주도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밑에 A티어, B티어는 거기에서 S티어를 한 가지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한 종목을 더 산다면 이 종목군들이 좋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S티어, 가장 중요한 2차 전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양극재와 전구체와 리튬입니다. 우리가 양극재에 대한 성능과 전구체에 대한 성능은 비율에 따라서 갈라지는데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체, LG화, 이 세 가지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극재와 전구체에 대한 능력을 최고로 치는 거고 리튬은 원소재입니다. LFP 배터리에서 리튬 인산제 배터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리튬이고 우리가 하이니켈 배터리에서도 리튬이 70%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리튬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이 국내에 몇 가지 없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이 주도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2차 전지 나머지 원재료, 니켈이나 코발트나 망간이나 이런 것들 또는 도전제, 도전제는 활성화시켜주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활 물질, 폐배터리, 공정장비 안에서도 전극이나 믹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극재를 만드는 공정이 바로 이 믹싱 공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A티어 정도, B티어는 이런 것들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는 스윙주 관점으로 한 달 내로 가져가셔도 우리 충분히 시세적인 부분이 한 번 되었을 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목묘연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박윤이 대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2차 전지 투자할 때 좀 무엇을 보고 박윤이 대표가 나는 이걸 좀 본다. 그리고 어떤 포인트,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가장 비중을, 매출의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전 세계 2차 전지 산업에서 양극재입니다. 양극재와 그 안에서 음극재가 있고 또 다른 분리막과 첨가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지금 우여를 하냐. 그러면 양극재 부분이 진짜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군이 맞는데 일단 그건 그거고 이것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기훈 앵커님이 아까도 궁금하셨던 거 차트를 통해서 한 번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좋습니다. 항상 주식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에코프로도 한 번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오를 때 이 종목들이 여러분들 거대한 어떤 상승의 힘이 없었으면 이거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꼽는 거는 이 핑크색으로 진하게 되어 있는 이게 바로 33일선 제가 세력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세력들이 관리한다는 선으로 제가 33일선 꼽는데 여기 33일선을 이탈하느냐 안 이탈하느냐가 일단 굉장히 이번에 빨리 올라올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늦게 올라올 수 있느냐의 어떤 차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에코프로는 여러분도 눈에 보이시게 어떠세요? 거의 왔죠? 올라갔다가 이격을 메꾸고 올라왔죠. 그러면 과거에도 이렇게 올해 에코프로 10배 오르는 동안 보면 이렇게 공간이 많이 비었죠. 굉장히 이격이 있었는데 이격을 좁히면서 내려오니까 이 구간이 벌써 한 2.5개월 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타고 또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처럼 이 33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시간이 당연히 걸린다라는 생각. 지금 매매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에코프로 얘기했습니다. 그럼 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콜딩스. 그럼 이 종목은 어때요? 아직도 33일선의 공간이 남아있다라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죠?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 부근에서 보시는 것도 저는 자리 잡고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2차 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도체, 로봇 어떤 색도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건 5개월 이동평균선이에요. 5개월 이동평균선이 상승 방향이 무너지고 캔들이 밑에 있다면 여러분도 어떤 종목도 매매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일단 5개월 이동평균선 보겠습니다. 상승 방향이죠. 지금 아직 캔들, 홀딩스, 포스콜딩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5개월 이동평균선이 지금 파란 선이 상승 방향인데 캔들이 아직 은봉이긴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은봉이 여기까지 뽑아져 내려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뽑아져 내려온다고 해도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공간이 남아있다는 게 일봉상에서 이 공간이 남아있다는 게 그래서 남은 겁니다. 그렇다면 5개월 이동평균선만큼 매매하는 데 꼭 참고하자. 만약에 5개월 이동평균선은 캔들이 이렇게 내려온다. 월봉 캔들이 내려온다. 이거 굉장히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올라오는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5개월 이동평균선 무너진, 지금도 안 무너진 종목이 있지만 무너진 종목도 있는 것 같아요. 2차전지에서. 이런 종목들은 각별히 유의해서 매매하시면 더 좋은 매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또 접근해서 바라보는 방법 박윤진 대표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과 함께 2차전지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TV 기획특집 등락하는 2차전지의 핵심은 밸류에이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또 주목해볼 만한 2차전지 종목 공개해드리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먼저 우리 박윤진 대표가 선택하신 2차전지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목 공개합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 품고 있는지 이 종목 선택하신 이유부터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SK 아이테크놀로지 하면 SK온 관련해서 분리막으로 분사돼서 나온 회사라고 알고 계십니다. 분리막이 100%인 회사예요. 거의 매출의 99%가 분리막 회사인데요. 사실 IRA 법안이 올해 구체화가 4월 달에 됐는데 그때 구체화 됐을 때 분리막 부분, 그러니까 양극제, 인극제, 첨가제, 분리막인데 분리막 부분은요. 이 소재가 아니라 이것은 부품으로 구분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으로 되면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분리막 회사들은 더 발빠르게 지금 IRA의 변형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에서 공장이 있거나 미국에서 생산이 된 이런 제품들을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분리막 회사가 상당히 기술력에 있어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중국 회사들, 또 일본 회사들, 우리 3국이 굉장히 잘하는 회사인데요. 그중에서 중국이 가장 압도적으로 파일을 많이 먹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모든 미국에 진출하는 회사들은요. 중국에 이 부품을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분리막 부분에서 중국 걸 도려내고 어디 걸 사용해야 됩니까? 일본 아니면 우리거든요.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우리가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일 업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탄탄한 회사인데 두 회사가 있습니다. 분리막 쪽에 SKI 테크놀로지하고 WCP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저는 I 테크놀로지에 좀 무게를 두고 싶고요.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한번 여기서 보시면 일단 아까 밸류에이션 얘기했죠. 지금 매매하시더라도 지금 투자하시더라도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SKI 테크놀로지 좀 잡아주시면 영업이익 면에서 굉장히 하락이 나왔죠.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영업이익을 우리가 디프레시에이션, 아몰타이제이션이니까 감가상각 부분을 도려내고 보면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왜 감가상각이 크게 상각이 됐냐면 폴란드의 공장을 거대하게 크게 지었거든요. 그 공장에서 감가상각 보면 초기 비용이 완전히 많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회사의 풀케파 능력은 분명히 있는 회사구나. 그리고 코로나로 짓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공장의 가동률이 굉장히 다운됐던 거예요. 그러면 올해 공장 가동률이 정상화가 되면 이거 흑자 전환하는 데는 시간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저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워낙에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 펀더멘털적인 거,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 회사라고 보고요. K-분리마켓 회사들 약간 유의사항을 몇 가지 얘기하자면 일본 기업과의 경쟁, 우리가 아까 중국은 도려낸다고 치고 일본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 일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페이크입니다. 중국 회사들 거 사용 못하게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또 누구예요. 이 좀 우회해가지고 IRA법을 우회해가지고 미국에 우회해서 뭔가 다른 어떤 편법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게 또 가능해진다면 이것이 또 하나의 요인이 될 거고 앞으로 이제 분리막이라는 것은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분리막 사업이 그 위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분리막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전고체가 나오면. 음극, 양극이 섞이는 게 걱정된다면 아예 그냥 배터리 자체를 고체화하면 분리막이나 첨가제가 고체화된다면 이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 지금까지 SKI 테크놀로지는 매출처가 SK온에 굉장히 집중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것이지만 저는 올해 SKI 테크놀로지 실적 턴어라운드 폴란드 공장 아까 이야기해드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IRA 세부법원의 최대 수혜주가 분리막 회사가 K배터리에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면서 이 회사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제가 아까 33일선이라는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33일선까지 이제 막 왔어요.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굉장히 된 것이 아닌가 매력도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 두 번에 걸친 거래량이 굉장히 터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 거래량들이 아직 수급이 나가지 않은 상태로 잠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박윤진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상로 대표의 종목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뭐 일단 준비된 그림을 잠시만 같이 보시면 우리가 현재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까지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철강에 대한 비중이 51% 정도 됩니다. 거기에 OP, 바로 영업이익은 46%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차전지라는 사업은 포스코 홀딩스에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느냐는 아직까지도 3%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포스코라는 기업을 보면서도 여전히 철강 회사다, 단단한 회사다, 무거운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과거에 있었던 자리를 이번에 한번 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나타났는데 아직까지 돌파는 안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여전히 시장은 철강 회사로서에 대한 평가를 주고 있다.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철강 회사니까 이 정도가 한계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회치펀드들이나 또는 공매도 세력들도 이거 철강 회사인데 지금 현재 밸류는 너무하지? 이런 거거든요. 하지만 주식은 계속적으로 바뀌는 거고 꿈을 먹고 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포스코 홀딩스 자원 확보 현황인데 이제 우리가 위에 글씨는 작게 보이시는 분들 조금 확대를 해드리면 지금 이제 리튬 호수, 리튬 염호, 염호라는 게 물에 녹아있는 리튬을 얘기하는 거고 리튬 전광이라는 것은 광산에서 채취를 할 수 있는 것을 채굴하는 것을 우리가 리튬 전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다는 부분 자체를 현재 상당 부분 준비를 했던 것이 포스코 그룹이었고 밑에 그림을 한번 더 보시면 이 사진은 뭔가요? 이게 위성에서 찍은 리튬 염호 호수의 총극입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리튬 염호가 생각보다 상당히 큰데 여기에서 포스코 그룹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위에 북부 지역을 현재 포스코가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 토지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포스코도 아는 거죠. 만약에 이 아르헨티나에서 구교화를 했을 때 우리 사업이 그런 미래 비전이 좀 더 불확실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칠레라든지 호주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을 구교화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지금 현재 내전으로 인해서 내분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힘듭니다. 경제가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자원에 대한, 구교화에 대한 겨를이 상당 부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보고 그런 과정을 본다면 현재 포스코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일투모만 보더라도 지금 평가를 다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코 홀딩스 이상로 대표의 종목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박윤진 대표의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아까 전에 설명 드렸죠. 에코프로 그룹 안에서도요. 이 종목도 에코프로 그룹주인데 잘 못 갔던 종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회사는 2차전지가 아니었거든요. 아무래도 아무리 그래도 같은 그룹사에 있어도 그래도 2차전지가 아니면 못 가는 게 당연하지 않아 이런 컨셉을 갖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에코프로 HN이라는 회사인데요. 얼마 전에 이 회사가 상한가를 가긴 했습니다. 이거 어떤 회사냐면 원래 기존 에코프로에서 환경 부분 사업이 인적 분할돼서 재상장된 업체인데요. 국내 유일의 친환경 토탈 솔루션. 그러니까 이 회사는 친환경이긴 하지만 2차전지 쪽이라기보다는 여기 매출 현황을 좀 보면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또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클린 룸 케미컬 필터, 또 기타, 인대수익 이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완전히 특화된 2차전지 회사는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실적이 상당히 오래 되게 좋았거든요. 영업이익이며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가지 못했던 건 이 멀티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친환경 어떤 탄소 배출 이런 쪽 관련 조수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멀티플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 회사가 얼마 전에 상한가 갔는데 전지재료 신사업을 진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아까 우리 이상류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철강회사지만 나 2차전지야. 나에게 새로운 멀티플을 나는 받을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멀티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재료 신사업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 그중에서 제가 굉장히 좀 놀라웠던 건 뭐냐면요. 어떤 밸류체인이 당연히 수직 계열화되는 F5 프로 그룹주 안에서도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전액이라든지 첨가해.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는데 양극제가 담기는 용기인 도가니와 더 중요하고 이게 진짜 별 5개의 포인트인데요. 양극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우리는 지금까지 CNT 도전제만 나노신 소재라는 회사가 하는 CNT 도전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첨가물 도펀트라는 또 이런 새로운 공부가 되는데 이런 거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확보가 되었는데 워낙에 실력, 실적도 너무 탄탄하게 올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에서의 탄탄한 실적 그리고 신사 진출에 대한 기대 모멘텀인데 거기다가 모멘텀 중에서도 2차 전지의 멀티플이 이제 시작된다.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차트를 통해서 이 회사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프로 HN을 열어서 한번 이렇게 보면 일봉상에서 한번 볼게요. 이게 그동안에 남들 2023년이 시작됐는데요. 다른 그룹주 안에 있는 다른 종목들 날아갈 때 여러분도 보이시죠. 이게 지금 2023년에 이 회사 줄까요? 못 간 거잖아요. 그런데 앞단에서 뭔가 거래가 좀 일어났던 흔적이 보이시죠. 여기 들어왔던 물량들이 그동안 몇 개월 횡보하다가 이제서야 이거 빼꼼 거래가 터지면서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거래가 터지면서 여기 앞단에 있는 거래보다 더 거래가 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는 레벨업이 됐다고 봅니다. 이번 이 앞전 구간은 다 이거는 매집 구간이었다고 보고 이제 매집을 돌파하고 이제 돈 상승이 시작되는데 초입자리예요. 제가 봤을 때는 초입자리고 월봉이나 주봉도 너무 탄탄하게 잘 되어 있고 실적도 너무 좋고 또 거기다가 2차 전지 레벨업까지 받았다. 이 그룹스 안에서 하반기에 이 종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본 상승의 초입 구간에 있는 에코프로 H&N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로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는지 공개합니다. 이상로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LG화학 선택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LG화학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보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2차 전지 수출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그림을 잠시만 같이 보겠습니다. 4월 달부터 7월까지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사실은 수출 물량이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오히려 6월 달에 9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7월 달에는 오히려 7억 달러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따른 실망감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대신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양극재에 대한 수출은 여전히 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왜 LG화학을 선택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주요 배터리 소재 투자 계획을 같이 보면 왼쪽은 미국에서에 대한 투자, 오른쪽은 국내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럼 현재 미국에 대한 투자에서 가장 많은 단어가 나오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럼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셀 업체들이 이만큼 미국의 많은 투자를 2024년도, 2023년, 2025년도 완공을 목표로 계속적인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양극재를 공급하는 업체는 어디인데 그것이 바로 LG화학입니다. 우리가 LG화학이 100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주가가 빠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LG에너지 솔루션을 떼어내면서 물적 분할을 하면서 주가는 빠지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이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최초의 기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하이니켈 배터리에 대해서 최초로 연구 개발을 했던 기업이 바로 LG화학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연구 개발에 대한 소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LG화학에 대한 목표는 이 연구 개발에 대한 부분에서 기술적인 수수료를 지금부터는 받겠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만인 적선 이런 소재 기술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미국 IRA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LG화학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석화 기업으로서 석유화학 기업으로서 봐왔다면 이제는 2차전지라는 양념이 추가도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이 LG화학에 대한 부분을 2차전지 기업으로서 소재 기업으로서 한 번 다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로 대표의 LG화학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두 종목씩 총 네 종목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들 좀 이렇게 주의 깊게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자 오늘 2차전지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이 시간 또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좀 새기셔야 될 아주 소중한 말씀이 좀 필요합니다. 2차전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에 대한 주의사항 왜냐하면 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등락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한 어떤 주의할 사항이나 주의점이 멘탈적인 것도 괜찮고요. 기술적인 면도 좋고요. 그래서 뭐든 좋습니다.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서 2차전지 지켜봐야 될까요? 박윤윤 대표부터 출발해 볼까요? 저는 아무리 우리가 꿈을 먹고 있는 주식도 또 모든 본질 가치가 아주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잡혀있는 종목들도요. 사실은 여러분들 좀 대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대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대응은요. 월봉에서 좀 월봉이 훼손되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게 가장 내 자산을 지키는 내 계좌를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제가 아까 전에 미처 화면에 담지 못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좀 화면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매크로 변수를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된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결국에는 너무 미국도 핫했고 한국당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핫했는데 그 핫한 증시에 찬물을 끼얹은 거죠. 약간 과열된 증시에 조정 빌미가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여러분도 우리는 K주식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K배터리 매매하시는데 원달러 환율 1,300원대 유지를 하면서 추가 상승한다. 1,400원대를 유지를 하면서 그거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외인들이 K증시에 적극 매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오히려 매도가 더 있을 수 있지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외인들이 여기서 지수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지수 플레이라는 결국은 뭡니까?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코스피에서는 결국은 반도체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좀 감안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미국의 신용 강등이요. 이거 제가 세부적인 내용이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안 그래도 금리 높아서 빨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해칭한다고 아직도 금리가 높은데 금리가 그만 상승하고 여기서 내려가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신용 강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도 조금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높은 금리 레벨이 올 하반기 내년 초까지, 내년 여름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투자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상로 대표께도 2차전지 관심 있으신 분들 주의할 점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제가 사실 2차전지에서 가장 두려운 건 등락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2차전지에 갑자기 주저앉는 바람에 저 또한 다리가 풀리면서 주저앉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이겨내야 될까요?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많은 기업들을 추천도 드렸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는 것이 2차전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영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저는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차전지가 테마냐, 성장주냐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테마주는 우리가 한 번 오르고 나면 급락이 나타나면서 빠져버리고 5년, 6년 지나야 오르는 우리가 이제 그런 주기를 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주도주가 지금까지 한 번씩 급락이 나타나서 이제 회복이 안 됐다라는 주도주는 단연코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도 우리가 자동차주들도 우리가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고가 놀이를 해왔었고 심지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꼭지를 한 번 치고 난 다음에 그냥 빠졌던 것은 아니거든요. 9만원, 8만원 때 계속적인 움직임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하락을 좀 더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2차전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우리가 미리 너무 꼭지를 짓고 있고 미리 너무 고점 논란을 하고 있고 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시장이 반드시 그렇게 얘기했을 때마다 꼭지가 형성된 적이 있느냐 저는 그 말을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꼭지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면 시장이 지금까지 그런 실수를 했을 것인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꼭지라는 우려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고점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오히려 신용보다는 현금으로 좀 더 고점보다는 저가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들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지금은 여전히 2차전지에 희망이 있다. 그리고 2차전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미국이었다는 거 다시 한 번 기억하시면서 내년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이 바로 2차전지에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로 대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좀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엉덩이에 가볍다라는 거죠. 내가 내 손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 잘 다스리시면 2차전지에도 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한국경제TV 기획특집 등락하는 2차전지 핵심은 벨루에이션 함께 하셨는데요. 섣부른 기대도 섣부른 우려도 할 수 없기에 오늘 2차전지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투자 가이드 마련해 보는 시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보면서 저희는 다음을 또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두 분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뵙죠. 감사합니다.